문제 한번 봐볼래요? 혹시 지금 나눠드린 게 총 그림 내가 세 개를 그렸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가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면 오늘 집에 가서 그림 그릴 건가요? 그래요? 그럼 그려드릴게요 100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100페이지 마스터북 100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난 안 넘길게요 넘길 염이 너무 많아서 100페이지에 오면 점유보호청구권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이게 점유권에 기재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게 점유보호청구권이 점유권에 기한 물청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제가 하나 아예 아까 세 개 그렸잖아요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거기 밑에다가 하나 그리면 되는데 이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그 첫 번째 반환청구권 보인가요? 그 박스에서 100페이지 100페이지 그럼 방에 제거가 있죠 세 번째가 예방이 있잖아 보여요? 예방? 어떤 거냐면 이게 네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은혜로운 내용들은 물청 네 개를 다 드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손 댈 수가 없어요 그게 다예요 원래 1, 2월 달에는 이렇게 줄 수가 없는데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걸 위주로 지금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드리는 건데 갑이 예를 들면 자전거를 내가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이 자전거를 의리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여기에 올 거거든요 이게 이전될 거란 말이야 이해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자전거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소유권이라는 물청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 거야 두 개를 이렇게 그런데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뺏기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해서 물건이 넘어갔거나 상관없이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제한 없이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안 물어봐요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점유권에 대한 물청은 달라요 이 자전거가 이렇게 점유권이 넘어가게 된 이유가 있어야 돼 그 이유가 반드시 침탈해야 돼요 그럼 침탈이라는 게 뭐냐면 절도 강도 지금 마스크 안 쓰나요? 선생님들? 침탈이 되는데 이 침탈이 절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훔쳐가는 거 점유보호 청구권은 보통은 부동산이 성립이 안 돼요 동산만 돼요 왜? 절도죄는 동산만 성립되는 범죄거든요 절도라는 건 물건을 움직여야 돼요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부동산은 이동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도죄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는 범죄예요 동산만 성립이 되는데 침탈이 됐죠 여기 침탈이 와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혹시 사기로 넘어갔다 자전거가 그럼 점유권에 대한 건 안 돼요 소유권만 되는 거야 전제 조건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려면 전제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침탈이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가 사기로 넘어갔다 아니면 횡령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안 돼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안 되고 이건 소유권으로만 가능해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갑이 자전거에 침탈을 당한 거 을이 훔쳐간 거 이게 침탈 당한 날 당한 날로부터 1년 내만 가능해요 1년이 지나버리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안 되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만 돼요 왜? 소유권은 아까 소멸시효가 안 걸린다고 그랬죠 20년, 50년 뒤에도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때 이 1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침탈을 당한 날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 자전거 내 거야 내놔 이렇게 청구하면 안 돼요 1년이라는 건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소송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출소기간이라 그래요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 청구를 받는 것이지 이게 출소라는 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고 우리 섬범위에서 출소기간은 유일한 애예요 얘가 이건 일반 제척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소송을 제기해라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거 내 거야 돌려줘 이게 가능해요 소송 안 하고 그런데 점유권만 그래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또 하나는 자전거를 훔쳐온 다음에 이 자전거를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해가지고 자전거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3자가 이걸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선이라는 거야 선이라는 것은 이 의리란 놈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되지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안 돼요 점유권에 대한 건 점유권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의자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 번째가 이거야 선의삼자 이걸 특별 승계인이라고 해요 혹시 특별 승계인은 점유권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소유권은 되는데 점유권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이게 세 가지가 아구가 딱 맞아야 돼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 내는 거거든 자 물어볼게 나중에 나올 건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있었지 그런데 이걸 훔쳐갔다고 을이 훔쳤다는 게 침탈이에요? 그럼 자전거가 여가 있지? 그죠? 그럼 물어볼게 을은 소유자인가 아닌가? 이 자전거의 소유자 도둑놈인데 소유권 있냐고 없지 도둑놈은 절대 소유권 못 가져요 점유권 있어 없어? 있어 도둑놈도 점유권은 있는 거야 이걸 나중에 가면 본권을 따지지 않는다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는지 따지지 않는다고 지하철에 앉아 있잖아요 지하철에 이렇게 지하철에 앉아 있다고 그럼 앉아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점유권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무임승차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정당하게 요금을 낸 사람도 있을 거고 정당하게 요금을 내고 앉아 있다면 본권이 있는 거야 정당하다 본권이라는 게 도둑놈이 앉아 있는 거야 무임승차 그럼 본권이 없는 거야 이해 돼요? 점유권은 본권이 있느냐 본권이 없느냐 상관없이 그 권리를 인정해 줘요 그게 점유권이에요 그런데 점유권을 뺀 나머지 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부 다 본권이 있어야 돼요 도둑놈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권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자전거를 훔쳐왔죠 이 도둑놈 점유권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소유권은 없는 거죠 이 자전거를 또 훔쳐갈 거야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 그렇죠? 그럼 이것도 누구예요? 도둑놈이지 그러면 이 도둑놈은 이 의도둑놈은 점유권에 기해서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야 불법 침해자도 다른 불법 침해자에게 물청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OX 행사할 수 있어요 점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 돼요? 이해하지 마 지워 이해 안 하면 지워요 나중에 이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지문들이거든 자 봐요 하나만 더 해볼게 나온 김에 지금 이 책은 내 거라고 했죠 내 거니까 소유권 네 개 있죠 지금 가지고 있잖아 점유권 네 개 있죠 도둑놈 훔쳐갔죠 그럼 나는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잖아 그럼 난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를 했어 그런데 도둑놈이 이빨이 세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패소를 당했어 점유권의 반환 청구가 패소를 당했다니까 대료 그럼 나는 무기 하나 더 있지 그게 뭐예요? 소유권 그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점유권에 대한 소와 소유권에 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판사는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지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구나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주장했죠 그럼 판사는 점유권을 가지고 재판 못해요 소유권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돼 그게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변론주의라는 게 적용돼요 변론주의라는 건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점유의 소와 봉골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물어볼게 응용이자 응용 어디 똑똑한 거 보자고 눈은 그렇지 않아 내가 집에 전세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야 전세권을 도둑놈이 들어왔어 난 나가라고 해야 되지 그럼 나는 물건 두 개를 가지고 있어 전세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살고 있으니까 그럼 점유권에 대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방해 제거 그다음에 전세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 돼요?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방해 제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그렇죠? 그럼 폐소당하면 전세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무기가 두 개니까 그럼 점유의 소와 봉권의 소가 전세권이죠? 두 개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그걸 시험을 내는 거야 208조에다가 이건 애울 게 아니야 생각을 하면 금방 아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게 편할 수도 있고 생각 안 하는 게 답만 맞추면 되거든 자 이제 문제 와봐 33회 때 작년 문제요? 따끈한 따끈해 물청 얼마나 좋아? 민법은요 여기다가 뭘 물어본 지까지도 물어본다니까 알려준다니까 이게 물청에 관한 설명 중 뭐라고 돼 있어?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거 봤죠? 저 벽대에 붙어있는 거 33회 때 얼마였어요? 17만 5천명이 시험을 봤어요 1차 17만 5천명이 그런데 민법 과락자가 과락 과락은 몇 점이에요? 16개를 못 맞은 사람이야 이게 9만 7천명이야 57%가 16개를 못 맞았다고 그 어렵다는 공법도 3만 명이야 8만 8천이 봤는데 이 차를 3만 4천인가가 과락이야 40% 정도가 과락이지 43, 4% 민법이 제일 많아 75% 나 유해가 잘 안 돼 세법보다 더 쉬운 이 민법이 어떻게 16개를 못 맞냐고 1년간 공부를 했는데 공부 안 한 거지 이건 그렇죠? 안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법을 공부할 때는 개념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립요건 효과 관련 문제를 차곡차곡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몇 년 가는 거야 공부가 점수를 내는 공부를 하셔야 돼 점수를 내는 공부를 우리는 어차피 션 보는 거거든 10월 28일 날 점수를 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암기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걸 투자하자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자격증 따가지고 나가서 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이게 그렇지 않겠나요? 나가서 보면 할 게 없어요 진짜 할 게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나가서 보면 없어 진짜 없더라고 남자들은 그래도 배달이라도 하죠 배달 올랐더라고 5천 원씩 그렇죠? 3천 원에서 5천 원 올랐어 지금 잘해야 돼 근데 많이 하지 마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대충 계속 그렇죠? 반복해서 그렇죠? 이거 내년에 또 와 이 사람 내년에 또 온다고 대충 하면 안 돼 꼼꼼하게 계속 반복해야 돼 근데 양은 적게 양을 적게라고 하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민법생과 다 말 들어보세요 점수가 안 나오는 강의를 해 그걸 좋아하거든 학생들이 좋아해 가벼워 그냥 듣고 가면 돼 점수가 안 나와 내년에 또 앉아 있어 재밌대 근데 그것도 이렇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야 아니 우리 지금 내가 물청에 나올 수 있는 걸 다 긁었다고 이게 꼼꼼인 거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양을 줄여가지고 꼼꼼하게 나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야 100% 물청은 안 빠져 한 년마다 나와 근데 그걸 대충 본다고?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변형이 되든 간에 맞춰야 되니까 이게 33회 때예요 환장을 누르셔 이거 봐보세요 물청 오른 거야 1번 지상권도 물건이여 물건이 아니여 물건이여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야 소유자는 지상권자는 뭐예요? 직접 점유자 토지 소유자는 간접 점유자야 이해 되나요? 나중에 나올 거야 그럼 그 토지의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소유자 야 눈만 크게 떠봐 토지 소유자 소유권 있어 없어 그럼 소유권에게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야지 왜 없다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야 소유자는 물권자인데 소유권에 의한 방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뒤 업법이 안 맞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소유권인데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어 양도가 뭐예요? 양도가 넘긴 거예요 그럼 이 소유자는 뭐가 돼? 전소유자지 전소유자 양도했잖아 양도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나왔네 전까지 써졌네 전소유자 그럼 전소유자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는데 어떻게 물청을 행사하냐고 어떻게 소유권에 의한 방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없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둘 다 맞았는데 소유자는 그러면 소유자네 물권자네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네 침해 가능성 그러면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나중에 여러 번 하다 보면 알아 여기가 이거나 이게 뭐예요 옆에 쓴다면 또는 이거든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얘가 답인데 얘는 답이 아니라는 건 그냥 알 수가 있죠 기억내는 이게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네 이게 그렇죠? 야 이거 다 공지하면 되겠네 얘밖에 안 남네 디그 몰라도 마치겠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다예요 물청 엄청 쉬워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80페이지에 등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등길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건 내가 원래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점유권 이거 치워도 되죠 이제 이거 이 그림이 밑에 있어야 돼요 아까 하나 둘 셋 넷 그럼 물청의 그림은 다 나온 거야 이것만 잘 그려가지고 마스터북에다가 붙여놔 나도 못 외워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림 그린 거야 뭘 그려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이해 돼요? 그럼 4개를 그려놓잖아 그럼 더 이상 벗어날 게 없는 거야 이 안에서만 도니까 모아라고 태바지에다가 모아가지고 이것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와봐 이제 이걸 하나 해볼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아까 그 물권 특히 동산은 우리가 물권이 변동되잖아요 그럼 물권이 변동될 때 외부에서 외부에서 물권이 어떻게 변동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건물 소유자인데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근데 얘가 이렇게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집을 팔았다고 그럼 집을 팔았을 때 동네 사람은 아직도 이 집이 갑브라고 생각한다고 왜? 갑은 이야기 안 해 물건을 팔 때는 나 집 팔았어 이런 말 잘 안 하거든 샀을 때는 온 동네에다가 자랑하지 그렇죠? 그럼 지금 소유자가 물권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 권리가 변동됐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공시제도라고 그렇죠? 이 공시는 사실관계가 있고 법률관계가 있다고 사실관계는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이잖아요 경계에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이 있는지 저당권이 있는지 그 권리를 표시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하는 거야 부동산은요 등기부를 사용하는 거고 동산은 점유를 쓰는 거야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점유 있죠? 그럼 이 책이 내 거라고 여러분들은 추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점유추적력이라고 그래 나중에 가면 그런데 부동산은 등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부동산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내 거라고 생각해 안 해? 해? 안 한다고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등기부에 이름이 써져 있어야지 소유자라고 그 사람이 소유자인갑다라고 추적력을 주는 거야 그게 등기추적력이라고 그래 그럼 이건 등기부를 쓰는 거죠? 그런데 물건이 변동될 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의라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매매가 되면 이걸 매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라 그래요 그럼 법률행위는 186조가 있어요 186조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를 갖춰야 물건이 변동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얘가 잔금을 칠했다 하더라도 얘가 아직은 미등기야 미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 186조는 강행규정이라 등기를 갖춰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갑과 집에 있는데 의리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야 5월 1일 날 사망이 되면 자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도 등기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분은요 장례식장에 안 가요 등기서부터 가 왜?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 집은 죽은 사람은 권리자가 아니에요 이건 무지물이 돼버려 무지물이 된다는 건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돼버린다고 이해 돼요? 그래서 이 아들 내미는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라 등기소를 먼저 가야 된다고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상속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중에 가서 뭐라고요? 상속이 등기를 나중에 하면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 6월 1일을 했다 그러면 이때 등기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분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아들이 권리를 갖게 해줘요 그래야 그 중간에 공백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외적으로 등기를 갖추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은 과거에 물건이 변동될 때 등기를 갖춰야 되는 경우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이걸 물었었다고 종종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또 안 나오더라고 또 그 권리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 봐봐요 법률행이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득실변경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보인가요? 여기 등기가 성립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라는 것은 등기를 갖춰야 권리가 성립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등기는 존속요건은 아닙니다 존속요건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생각해봐 내가 매매를 통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했죠 그럼 내 거잖아 지금 그런데 등기소가 불타가지고 등기부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거나 멸실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도 내 집이죠 등기가 계속 존속이 되어야 내 권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성립이 될 때 등기를 갖췄고 중간에 누군가 불법으로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위조해서 넘어간 거라 나는 소유권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등기는 존속요건이 아니라 존속을 위한 게 아니라 성립할 때만 갖추면 되는 거라고 그걸 성립요건이에요 존속요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가서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권리를 상실해야 안 해요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권리 상실이 되지 않는다고 존속된다고 이렇게 등기가 없어도 존속된다고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보시면 보이는데 뭐뭐가 있냐면 법률행위 동그라미 치고요 매매, 교환, 증여 이건 등기해야 되고 여기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 저당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제한물권을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설정 설정이 보이면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법률행위가 보이거나 매매, 설정 이 정도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행 판결을 동그라미 치세요 이행 판결 여기서 이거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법원에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판결 원래는 이거 구별할 거 없어요 원래 재판 안에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판결에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확인 판결이 있고 또 하나가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그럼 이행 판결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의라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그러면 이 친구는 잔금을 받아 먹었어요 이 갑이 매도자는 그럼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리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매매가 됐는데 갑이 등기를 이행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라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죠 정말 매매가 있었고 잔금이 실했는지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청구하는 거야? 법원이 야 너 빨리 이행해라 이행해라 등기 이행해라 라고 해요 그럼 이건 이행을 해라고 이행 판결이 떨어진다고 이걸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그럼 이행 판결은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로 인한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법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행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법원이 강압으로 하는 거지 원래는 매매잖아요 매매 그래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은 실제 매매가 원인이야 판결에 의해서 효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처음에 나올 때에 이행 판결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전 등기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봐봐요 이 중에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형성 판결은 어떤 거냐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형성된다고 판사가 이혼해라고 해야 형성되는 거야 이혼이 된다고 그렇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어 토지가 공유하고 있었어 공유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분할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죠 둘이니까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누군가는 갑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을한테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을은 이익이 되지만 갑은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경계를 잘 구별 못하겠다 법원 너희들이 알아서 분할해 주세요 이게 분할청구 소송이야 그럼 이미 합의가 안 된 거지 지금 분할은 그렇죠? 분할하자고 합의했지만 경계가 지금 어떻게 쪼개지지 못했잖아요 그럼 법원이 야 너희들 분할할 때 이렇게 해 스몰 A와 스몰 B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해 하고 딱 정해지는 순간 그때 효력이 발생되는 거야 그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건 네 땅 이건 내 땅 그래서 형성 판결은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이 형성되는 거야 이게 이행 판결은 과거에 매매였고 매매를 원의로 등기를 안 해주니까 법원이 강압을 하는 것이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달라 효과가 그래서 이행 판결은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끝을 어디 갔어? 판결 여기 밑에 보면 판결 중에 이거요 형성 판결 보여요?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등기를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행 해야 되고 형성? 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럼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물어봐 착실하게 뭐라고 물어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물어보거나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아들어요? 그렇게 구별하면 돼 밑에 보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게 여기요 이거 여기 보면 여기 잠깐 와봐요 아까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데 여기 체크 다시 해볼게요 법률 행위 매매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글자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그 다음에 협의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이더라도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에요 이건 협의가 된 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경계를 못 정한 거잖아 법원에서 정해달라는 거고 협의 협의로 인한 공유물 분할은 자기들끼리 합의가 돼서 경계를 정한 거야 그럼 소송해 안 해? 안 하지? 협의지 협의 협의가 설정이요 같은 말이라고 협의 설정이 같은 말이라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약정 같은 말이요 약정이 보이면 등기해 안 해? 해야 된다고 자 이거 빨간색 점유취득시요 점유취득시요는 법률 규정에 의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만 돼요 245조에다가 규정을 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놔두고 밑에 가면 자 하나 더 밑에 봐볼게요 등기를 하지 않는 거 자 먼저 상속은 등기해야 안 해요 상속은 등기 안 합니다 아까 이 법의 규정이란 말 보이죠 법의 규정을 다른 말로 줄여가지고 우리 민총에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법정 오케이 무조건 법정은 법률 규정이에요 법정이 나오면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법률 규정 법정 법으로 정한 것들은 등기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상속은 등기 안 해요 공용징수가 뭐냐면 수용 수용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수용 수용은 등기 안 합니다 등기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판결 중에 아까 형성 판결 동그라미 이건 등기 안 한다는 거 그런데 형성 판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이렇게 물어봐 버려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물을 때가 있어서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단 저는 빨간색 별 표시를 안 했어요 다섯 개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된 거야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이행 판결 여기 하고 확인 판결은 끝어리에 등기를 해야 된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경매 있죠? 경매는 등기를 안 해요 등기를 안 하고 경낙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면 소유권이 그냥 넘어와요 그렇게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밑에 하나 더 기타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밑에 보니까 등기 안 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신축 동그라미 쳐요 신축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넘어오거든요 제가 5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혹시 공시법 시간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분은 보존등기를 하던가요? 이전등기를 하던가요? 다 주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렇죠? 보존등기를 하는 거야 최초의 등기가 보존등기예요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이전등기가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신축한 사람이 5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당신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럼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신축 건물은 등기부가 없어도 소유자예요 그 사람이 소유자 신축은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건 필요 없고 혼동 동그라미잖아요 혼동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조심하세요 별 표시 하나만 해볼게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여기까지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려 갖고 와서 내 땅에 내 집에다가 저당 잡아 놓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중에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으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저당권 자체가 소멸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이미 은행이 돈 갚았죠 그럼 등기부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이거 체크 그 다음에 법정자 들어가면 뒤에 수식을 빼버리세요 법정이라든지 여기 법정, 여기 관습상, 법정, 관습법상, 법상, 이거 법정 이거 법정, 법정이 들어가면 전부 다 등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왜요? 이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의 멸실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진으로 건물이 푹석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그 건물이 푹석 주저앉았다 이젠 건물이 없다 멸실됐다라고 뭔가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소유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체크하세요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의 물건 소멸이에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갔다 오면 자동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전세권을 들어갈 때에 전세권 등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전세금 받아가지고 나왔죠 그럼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그게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의 물건 용의 물건이 뭐예요? 여기가 여기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해 되셔요? 이렇게 정리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빨간색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상당히 좋아했던 문제인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밑에 나오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밑에 나머지는 놔두시고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물건 포기라는 거 이거 빨간색 하나만 합시다 이거 빨간색 별 표시 하나만 물건 포기 보인가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써둔 적이 있어 이게 단독행위에서 기억날까 모르겠다 첫날 했는데 1월 첫 주 첫날 소유권의 포기는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다른 공유자한테 나 이거 지분 포기할 거거든 하고 말을 해줘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이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 이게 그럼 이 물건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건요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개가 쪼개지긴 하지만 이거 포기는 등기해야 된다 이거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계세요 나중에 가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참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등기청구권 하고 나오잖아요 등기청구권은 제가 8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것만 제가 좀 해볼게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어디 갔나 어? 안 나오네 한 번 양가로서 한 번이 어디지? 여기 양가로서 한 번 보이신가요? 거기 81페이지 보이면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능이 청구권 보이셔요? 그거 여기에다가 이 박스 전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만 빨간색 별 표시예요 이것만 이거요 이걸 제가 미리 해놓고 가는 이유가 점유취득시효에서 이게 필요해요 여기 잠깐 봐봐요 우리가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어요 의리란 사람은 매매를 했어요 그냥 물어볼게요 다 무시해버리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리란 사람은 권리를 갖게 돼요 무슨 권리를 갖죠? 생각하기 싫은 거죠 가만히 있으면 말해 주겠지 그죠? 아니, 의른자 매매가 되면 이 사람의 권리가 뭐야? 아니, 갑의 권리가 뭐냐고 갑의 권리가 뭐예요? 매매가 됐다고 매도자의 권리가 뭐냐고 채권이 뭐냐고 돈 달라 채무, 의무가 뭐야? 의무가 집에 소유권 넘길 의무 자, 의리란 사람, 매수자는 권리가 뭐야? 채권이 의무, 의무가 아니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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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집 달라고 하는 거지 의무가 뭐야, 의무가 돈 줘야 될 의무지 그럼 양쪽 다 모두 채무를 부담하잖아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한다고 환장하겠어 눈만 뜨면 보이는 걸 왜 모르는 거야 이게 집이, 의 이건 민법이 아니야 매매가 됐다고 잔금 칠했다고 잔금은 누가 주는 거야 근데? 의리 누구한테? 얘가 권리가 뭐가 있냐고 권리 다른 말로 채권이 뭐가 있냐고 얘한테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등기 청구권 너 잔금 받았잖아 등기 넘겨 소유권 넘겨줘 이게 등기 청구권이지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뭐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럼 이 의른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등기를 가져와야 권리를 지득하니까 그렇죠? 소유권 없는 자가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이라 그래 이렇게 하나 물어볼까? 값과 을이 매매가 돼서 집이 넘어왔다? 등기가 넘어왔다? 근데 매매가 값과 을 사이에 무효가 돼버렸네 왜 무효됐을까? 왜 값과 을 사이에 왜 매매가 무효되냐고 저번 시간에 했다 왜 매매가 됐냐고 왜 매매가 무효되냐고 그냥 무효 사이에 해당된 거야 원시적 불로 의사 무능력자 강행복교 103조 그렇죠? 매매가 취소됐대 왜 취소됐대? 제한능력자 또는 차고 사기 강박이 있어서 뜬 거야 그럼 취소가 되니까 이게 없어져본 거지 그렇죠? 없어졌는데 을은 남의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 이 집 소유자가 누구요? 갑이요? 을이요? 갑이지 소유자가 소유자가 갑이지 원인이 없이 남의 것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 집을 이 등기를 말수하고 돌려달라고 하겠지 그럼 갑은 소유권 있어 없어? 아니 있죠 소유자라니까 얘가 지금 소유자 그럼 얘는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이 등기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 말수하든지 청구권이 들어온 거잖아 소유권에 기해서 그럼 이건 물청이라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 물권을 가진 자가 등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알아들으면 좋은데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다시 해볼게 이제 요고요 갑이란 사람 집 을이란 사람 매매 장금 칠했고 자 을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매수인 자 매수인의 요렇게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럼 이 등기 청구는 물청 채청 소유권 없는 자가 등기 청구하면 줄여가지고 채청 그럼 아까 채청하고 물권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멸시오예요 물청은 아까 소멸시오가 안 걸린다 그랬잖아 그런데 채청은 소멸시오에 걸려 이게 10년 안에 10년이에요 10년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오는 20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많아요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은 10년짜리예요 그래서 요 을은 장금을 취했잖아 10년 안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등기 청구권을 박탈시켜버려 그럼 을은 등기를 못 갖고 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 기간이 소멸시오 10년 그러면 얘는 지금 소멸시오가 진행돼 안 돼 의뢰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오가 진행되냐고 채청이니까 소멸시오가 진행된다고 10년짜리 됐죠? 이게 돼요? 두 번째 그런데 판례가 있어 이게 첫 번째인데 얘가 장금을 칠하면서 집을 가져온 거야 그러면 이 매수자가 이 집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소멸시오라는 개념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일정 기간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거야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그 권리를 박탈하는 거거든 너 왜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거야 너를 보호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권리를 박탈해버린다고 뺏어버린다고 그런데 얘가 장금 칠하면서 집을 가져와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의리 그럼 등기 청구권은 지금 남아있죠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가 않아 왜? 사용하고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점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 돼요? 그런데 얘가 점유하고 있다가 이 집을 판 거야 병한테 팔면서 이걸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미 등기 매매 아니면 미 등기 전매라 그래 그럼 집이 넘어왔어 여기한테 얘 물청 행사 못해요 정당한 권원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에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집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걸렸던 거지 지금 점유를 넘겨줘버렸잖아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니니? 하고 소송이 제기된 거야 또 이게 그래서 세 번째가 누구에게 제 3자죠 3자에게 점유가 이걸 승계했다 그래 점유 승계 점유 승계가 됐다면 의뢰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점유를 상실한 거니까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아직 안 배웠지만 얘가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직접 점유자 이 사람 을은 병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간접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점유 승계가 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우리 시험은 얘를 내는 거야 세 번째 거를 자 그럼 봐봐 매수자의 뭐라고 했어요? 등기 청구권 보이시죠? 보여요? 그 다음에 얘는 성질이 뭐야 최청이죠 그럼 최청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 10년의 옆에다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과 같은 거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매수자가 점유 사용한다 보여요? 그럼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점유 사용하면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부동산 매수인이 누구에게? 제3자에게 처분했다라는 말 보이죠? 이걸 옆에 쓴다면 혹시 미등기 전매라 그래 그럼 미등기 전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빨간색 이걸 뭐라고 그래? 점유가 승계됐다 이게 포인트야 이걸로 찾으셔야 돼 점유가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빨간색 별 표시 우리 시험은 세 번째가 시험이니까 그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썼나요? 그럼 이게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박스를 제가 볼게요 박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에 박스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물권적 청구권 보이죠? 그 위에 박스 눈동자를 올려 이렇게 올려 그럼 밑에 채권적 청구권 보이죠 그럼 물청 보이죠 그건 끝에 소멸시효가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지 이거 동그라미 이거 소멸시효 안 걸리는 애들이야 이게 그다음 밑에 보니까 채청 보이죠 채청은 옆에 뭐야 소멸시효가 걸리죠 찾았어요? 그때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 매수인의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채청이라고 이것이 3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 3번하고 양가로 3번하고 그래서 이건 아직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기억을 해두라고 얘는요 좋죠 이 정도 좀 정리해놓고 가자고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중간 생략 등기 가등기 등기 추정역 물권 소멸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건너라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넘어오면 90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하자고 넘어오면 뭐라고 돼있냐면 점유권 보이죠? 나중에 등기에는 제가 종합으로 해줄 테니까 여기 보면 페이지수 90페이지 와보세요 여기 90페이지 오면 34번이 점유권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35번이 자주점유, 타주점유 보여요? 넘겨볼게요 36번이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라는 거 보인가요? 별 5개 그거 36번이요 그다음에 넘겨봐요 37번 제일 우위에 시리얼 번호 있잖아요 37번 그렇죠? 별 5개 그래서 물청에서는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아니 점유권에서 다시 다르지 돌아와요 90페이지 자 점유권 원래는 물권은 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강론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점유권이 있고 이 앞에가 방금 물권 변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등기예요 공시법이 도표하고 오라고 그럼 이 위에가 서설이거든 이 서설이 뭐가 있었냐면 물청이라고 방금 내가 본 거 있죠? 이거 물청 이거 점유권 나오죠? 그다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뭐예요? 유치권 그다음에요 저당권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 두 개가 담보물권 이게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이건 자동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미리 몰라도 돼요 이거 찾아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점유권 소유권이거든 소유권이 가장 완벽한 권리예요 그럼 점유권을 여기서 내가 아까 이거 봤잖아 이거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점유권도 무조건 한 문제가 소유권 무조건 세 문제가 이 물권변동 등기가 작년에 전혀 배정이 안 됐어요 원래 하나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나중에 공시하면 와서 하려고요 점유권 나오잖아 여기 점유권 아까 별 두 개 했잖아 두 개 두 개는 꼭 기억을 하는데 점유권을 볼 건데요 여기 와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점유권을 정말 이해를 못했었어요 정말로 점유권이 뭔지를 그런데 지금은 알게 했어요 가장 헷갈렸던 게 뭐냐면 지역권이 있잖아요 지역권 통행지역권은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역권은 점유권이 없다고 했잖아 아까 지역권하고 저당은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그 통로 있죠 도로 집 앞에 슈퍼마켓을 가 그럼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왔다 갔다 하거나 정류장에서 짝다리 짓고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잖아 557번 5,517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점유일까? 거기서 이제 혼선이 오는 거야 아니면 책상 의자 앉아 있잖아요 공원에 가면 벤치에 앉아 있잖아 그게 점유일까? 이게 점유가 뭐지? 거기서 혼선이 오더라고 저는요 정말로 아니 통행지역권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점유 아닌가? 그런데 점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지역권은 점유권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온 거야 아까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낸 년에 와도 자전거야 여기는 항상 농담이에요 그래도 웬만하면 공부하면 다 기억해요 이것만 해도 지금 하는 것만 해도 단지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얘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데 뭘로 가지고 있는 거죠? 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도둑놈이었어 도둑놈으로 뭐가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자전거를 소유자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 자전거를 임차이냐 임차이냐 빌려 타는 사람 그렇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 지금 그럼 점유권이라는 건 뭐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인가요? 이거 가지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실상 지배라 그래 난 이 지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지배에다가 지배라는 것은 누군가의 간섭을 안 받는 거야 알바생이 있잖아 편의점 알바생 그건 사장님의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 야 물건 치워 이거 두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갖다 놔 직장의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직원 이런데 신랑 그렇죠? 사장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부 다가 그렇죠? 그럼 지시를 받는다고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점유자가 아닌 거야 점유라는 것은 자기가 지배를 해야 되는 거야 공무원들을 앞에 책상 있고 노트북에 이끈 책상 있고 뭐 있잖아요 컴퓨터가 있고 공무원은 국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점유자가 아닌 거야 이건요 점유자라는 건 스스로가 사실상 지배를 하는 거야 누구의 지시를 안 받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점유로 하고 여기다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고 해서 권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럼 점유권이 뭐예요? 사실상 지배라는 거야 버스 정류장에 내가 서있죠 점유이요? 아닌 거예요 근데 벤치 앉아있죠 나 버스 올 때까지 내 자리 궁덩이 안 떼면 지배한다 그게 점유야 요즘 버스 정류장이 따뜻한 거 알아요? 따뜻하더라고 벤치가 야 내가 정말 놀랐어요 놀랐어 대학 어? 여기는 시골이라 그런 거 없나? 있죠 내가 예전에 죄송해요 농담해가지고 아니 얼마 전에 눈이 엄청 왔었어요 저희 동네 저희 동네 진짜 눈이 많이 와가지고 KT를 탔거든요 KTX를 타고 도착하니까 거의 11시가 된 거예요 아니 12시가 넘었나? 아 11시 된 거예요 택시가 안 다녀 전혀 저희 집까지는 택시 타고 20분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야 되잖아 저희 동네도 지하철에 있다 한 노선이 지하철 타고 내렸는데 진짜 차가 안 다녀 그래도 버스를 기다려서 버스 타고 가려고 앉아있더니 앉았더니 휩불장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처음으로 아 그거 야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동네구나 들더라니까 자 봐봐 여기 와 여기 와봐 아직 쉴 때 아니여 이거 하고 좀 싫다니까 아까 등기 안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집에 아시겠죠 점유권 있죠 그럼 점유권이 뭐예요 그러면 사실상 집에 그렇죠 사실상 지배를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해요 가지고 있는 것 나 집에 자동차 가지고 있어 나 집에 가방 가지고 있어 이게 다 점유권이에요 근데 잘 봐봐 도독놈이잖아 그럼 도독놈은 정당한 권원이 있어 없어 정당하냐고 없는 거죠 이걸 줄여가지고 봉권이라 그래 봉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봉권이 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소유권하고 임차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당한 권원이 있어요 없어요 권원이 있는 거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봉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와봐요 잠깐 물권이 지금 일곱 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일하게 점유권만 봉권이 있느냐 봉권이 없느냐 상관없이 인정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봉권이 있어 없어 지금 의자 책상 없다고 그럼 지금 이게 학원비 안 대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난 강의할 이유가 없는데 학원비 안 냈어요 내가 이거 정당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봉권이 있는 거지 봉권이 혹시 네 거로 소유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봉권하고 네 거로 소유권 아니에요 형용사라고 봉권은 물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원을 봉권이라고 한다고 정당한 근거가 있냐고 내가 지하철 탈 때 패스포 찍었다고 그럼 난 정당한 권원 점유권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임 승차했다고 그럼 있어 없어 없지 봉권이 내 저의 집에서 집사람 백허크를 했다고 설거지하고 있는 뒤에서 안았다고 봉권이 있는 거지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 뒤에서 백허크를 했다 살포시 그럼 봉권이 있어 없어 없지 그게 봉권인 거야 소유권이 아니고 자 점유권은 봉권이 있든 없든 인정하고 나머지는 점 다 뭐예요 이건 봉권이 있어야 돼요 도둑놈은 절대 소유권 못 가져 도둑놈은 취득시효도 못해 타주점이 아니죠 자주점이지만 이미 뭐라고요 나중에 한번 나오겠지만 도둑놈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도둑놈 지역권 전세 유치 저당 이런 거 못 가진다고 불법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고 다 정당한 권원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유일하게 점유권만 봉권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럼 도둑놈도 여기 도둑놈 도둑놈 있죠 여기 점유권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가지고 있대잖아 그 다음에 소유권 임차권 전부 다 점유권이 있는 거야 이게 점유권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요 원래 점유권이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삐딱한 놈이 한 세 놈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간접점유자 쓰지 마요 설명만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가 있어요 세가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의 점유자가 아니야 점유자지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 있어 없어 없죠 상속인의 점유 점유권 있어 없어 어 점유 점유 있는 거지 얘는 없고 이건 있는 거고 자 봐요 그럼 간접점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의리라는 사람이 임차이냐 아니면 전세권자 아니면 지상권자 그럼 이 사람은 집주인이죠 그럼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 을이 뭐야 임차인 이걸 직접 점유자라 그래 직접 점유자 그럼 나중에 임대차 이 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다시 보여 점유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갑은 누구를 통해서 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간접점유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집주인이 뭐가 돼 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그럼 이 갑과 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 그 연결고리를 점유를 연결한다 매개체 점유 매개관계라 그래 그럼 점유 매개관계가 뭐였어 갑과 을을 연결하는 게 뭐야 고리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 돼요? 그러면 얘가 전세권 설정자 얘가 전세권자야 점유 매개관계는 뭐겠어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겠지 그게 매개체이라고 연결되는 고리 연결고리 중매를 누가 하냐 이거잖아 중매 연결고리 연결고리를 점유를 연결하는 고리란 말이에요 점유 매개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갑이죠 그럼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해 안 해요 간접점유자는 안 하지 사실상 집에는 누구 하니까 직접점유자가 하니까 근데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점유권은 그렇죠? 그럼 점유권이 있다는 것은 이 집에 도둑놈이 들어올 수 있잖아 도둑놈이 그럼 이 갑은 집주인은 소유권이나 간접점유자로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물청 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지어보면 여기다가 물청은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는 안 해 근데 점유권이 있어 점유권과 물청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니까 행사할 수가 있다 점유 보조자가 누구냐면 알바생 이건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시 지시를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지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알바생 편의점 알바생이 새우깡 가지고 있고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걸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지시를 받아서 점유하잖아 그렇죠?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점유권이 없다면 물청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점유 보조자는 상속인의 점유는 어떤 거냐면 이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김포에 살잖아요 근데 이 김포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고향이 김포인 사람도 있지만 짝이 경상도인 사람도 있고 충청도 전라도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시골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지금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모를 수 있어 10분, 20분 근데 나중에 전화가 많이 울리니까 나가서 받았더니 돌아가셨더라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외동이야 그러면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물건은 내가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영역 밖에 있는 거지 지금 이해 돼요? 그래도 점유권이 이전돼 이게 자동으로 등기 없이도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한다고 근데 뭐가 돼요? 점유권이 있다고 이해 되죠? 그리고 뭐라고요? 물청도 행사할 수 있다고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에 이걸 물어보진 않아 처음에 안 나와서 쓰지 마 이것 때문에 물어봐 상속인의 점유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아야 점유권을 취득하느냐 몰라도 취득하느냐 이 말이야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 수업 듣다 보면 10분 뒤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이 10분 동안 그 점유가 승계된다고 알든 모르든 이게 시험이었어요 알든 모르든 자 이제 한번 와볼게 이제 여기 점유권은 여기 이거 잠깐 보고 싶게요 잊어먹어 이거 갔다 오면 자 점유권은 물건을 뭐라고 했어? 사실상 지배 동그라미 쳐요 거기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다 본권 유무란 말 보이죠? 본권 이게 정당한 권리냐 권리가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정당하니 안 하니? 이걸 물어보지 그렇죠? 그러면 본권 유무는 뭐라고 했어? 불문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둑놈도 도둑놈이라고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도인이라고 나와요 도인 도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도를 닦는 사람은 아니에요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2번은 좀 하나 별표시해 봐 여기다가 별표시 우리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이 근래는 32회 때 문제가 기출이 됐던 거고요 이 근래에 나왔던 것 중에는 이게 뭐냐면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다 그리지 마세요 최소한도로 쓰라고 최소한도로만 이게 지금 뭐냐면 값 소유예요 토지가 여기에 건물이 있어 을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이냐 이건 임대인이겠지? 그렇죠?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까?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올렸을까? 정당하게 올렸을까? 정당하게 올렸겠지 무단으로 올렸으면 이거 철거된다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지금 이루어진 거야? 임대차가 이루어졌거나 지상권이 설정돼서 건물이 올라간 거라고 이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죠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고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이거야 이 건물 부지 건물 부지를 누가 점유하느냐 임차인이 점유하는 거니? 아니면 이 건물주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건물주가 이 부지를 점유하는 거니? 하고 물었던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거기 건물 소유자가 뭐라고 했어?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자다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연결해요 건물 소유자 동그라미 밑에 부지 동그라미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건물 부지는 누가? 건물 소유자 이렇게 화살표 두 개 건물 소유자가 뭐예요?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거지 임차인이 점유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이게 93년도 판랜각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2003년도에 어떤 판결이 하나 나오냐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 이거였어요 건물을 지금 가지고 있었잖아 갑이고 여기가 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건물 부지는 의리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판 거야 매매를 해서 잔금을 칠했어 병으로 넘어왔는데 등기가 아직 안 된 거야 이거 미등기 이 상태에서 건물 부지가 누가 점유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지금 접수가 됐어요? 여기 지금 의리 원래 소유자였고 얘가 팔았다니까 잔금 받았다니까 그런데 얘가 등기를 안 했다고 그럼 이 건물 부지는 의리 점유 환자로 봐야 되느냐 여기 병이 미등기인 매수자가 점유한 걸로 봐야 되느냐 이게 소송이 제기된 거야 누가 점유자야? 얘야? 얘야? 병이요 이게 그래서 미등기 건물 소유자 매수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한 자로 판결이 난 거야 이게 그래서 아직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이걸 이게 됐죠? 무슨 말인지 이건 2003년도 판례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험은 배정 안 됐고 32회 때만 이걸 배정을 다시 했어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나올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냥 한 번 써놓기는 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물 소유자가 뭐라고요? 건물 부지 점유자 건물 부지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라 놓으시라고 두 개 문 꺼볼게요 여기 이렇게 점유 보조자 보이죠? 저 보조자 밑에 뭐라고 했어요? 사실상 지배는 하죠 그런데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 더 쓸까요? 옆에다가 점유 보조자 옆에다가 뭘 써놓냐면 점유 보조자가 점유 보조자 옆에다가 잊어먹어 지시 요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점유 보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의 지시 알겠죠? 국가의 지시 지시 지시라는 글자가 보이면 점유 보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요거 밑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하고 물청을 인정합니다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 생각하면 돼요 소유자 그래서 아까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소유자를 생각하면 요게 간접 점유자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실상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방금 이야기한 거니까 5번에 상속인 점유호 보여요? 여기 상속인 점유호 사실상 지배는 안 하는데 점유권 있죠? 그럼 여기 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중요하고 상속 게시 사실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알아야만 점유가 승계되는 게 아니고 몰라도 승계가 되는데 우리 시험은 요것만 냈어요 빨간색 아니야 별필이 아니야 한번 읽어라고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려운 시험이니까 이 정도만 자 한번 다시 봐볼게요 밑에 지문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봐볼게요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 따로 생각하지 말고 점유자 요걸 가지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외울 것이 없어지거든요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이게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 물청이죠 점유 추정력 모두 인정됩니다 이게 물청이에요 그 다음에 과실 수치권 나중에 배울 건데 과실 수치권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는데 반드시 선이 이기만 하면 돼요 이건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이건 201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뒤에 아까 빨간색 별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치득시효가 나오거든요 소유권에서 치득시효는 반드시 자주 점유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주 점유이지만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모두 인정해요 제가 이 직간접을 다 모은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시험이거든요 따로 나와요 근데 따로따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치권은 나중에 배울 건데 유치권도 점유를 해야 돼요 유치권도 근데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직접 간접 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력을 갖춘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걸 우리가 쓴다면 주인법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주인법이나 또는 상인법 상가거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이건 3월 첫 주에 합니다만 이때 뭐라고 했냐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이 모두 대학력을 갖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직간접이 나오는데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걸 나중에 가보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지금 여기 밑에다가 다음에 한다고 써놨거든요 근데 지금 한 거야 한번 체크해 본 거고 이걸 다 알아야지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옆으로 가볼게 이제 자주 점유 타주 점유 보인가요? 6번 있네? 6번 봐봐 아니 넘어갈 뻔했네 6번 보이시죠? 6번 이건 뒤에 가면 점유 승계라는 게 있어요 그 승계를 보고 와서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35의 자타가 나와있죠?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36번으로 오세요 36번 점유 추적력 보인가요? 제일 위에 별 5개 여기 별 5개 자 화장실 갔다 오면 이걸 먼저 설명하고 다시 자타로 갈게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갔다 오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8번